복지부가 이달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시간을 연장해 맞벌이 부부와 같은 가족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시범센터 30곳은 학기 중에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장하며 올해 추가로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외 아침저녁에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 출결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다만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료 등은 센터별 여건에 따라 구성하고 상의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 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면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신청합니다. 관계자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